안녕하세요. 코니영아입니다. 오늘은 다사역 금오올림 방문기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아파트는 33평이고요. 이렇게 우측편에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 맞은편은 신발장이에요. 그리고 직진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작은 방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작은 방에는요. 붙박이장이 이렇게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방 한 개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화장실인데요. 여기는 욕조가 없죠. 여기 입주자분께서는 욕조를 설치 안 했답니다. 그리고 여긴 복도인데요. 4VA 형식이라서 이렇게 복도가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 건너편은 알파룸인데요. 방이 조금 작아요. 그리고 이곳은 거실 공간이고요. 쭉 한번 둘러보세요. 잘 빠졌네요. 거실은.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 사이즈는 조금 넉넉합니다. 커요.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화장대도 있고요. 안방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드레스룸인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옷을 걸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이 집에 베란다가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안방 베란다입니다. 자 시원한 공기 한번 마셔볼까요? 짜잔! 바로 앞에 보이는 게요. 다사역 금오올림입니다. 어! 실수했네요. 다사역 힐스테이트에요. 바보 바보.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주방 공간에는 김치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오! 이 집은 오븐이랑 하이라이트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은 좀 넓은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입주 청소를 한 곳인데요. 청소하시고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붙여 놓았더라고요. 이게 다 하자라고 합니다. 바닥이건 벽이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코디영화의 아파트 방문기였습니다. 빠빠이!